오늘 처음 소개팅을 했다 만났어요 만났어요 한번 얘기를 나눠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그럼 뵙겠습니다 어 내가 소개했던 민호 즐겁게 지내 먼저 갈게 아 있었구나 민호야 취미도 물어보고 물어봐 소개팅이니까 편하게 취미가 뭐예요? 저요 취미 강아지 옷 만들기요 네? 강아지 옷 만들기 그럼 평소에 뭐하고 지내세요? 강아지들하고 산책하고 강아지 씻기고 그러고 놀아요 강아지 좋아하세요? 네 좋아해요 그러면 강아지랑 노는 거 말고 다른 건 뭐하세요? 강아지 없이요? 네 강아지 없이 진짜 한 번도 생각해본 적이 없는데 강아지 안 데리고 나오면 안 되겠네요 그럼 그럼 다음 데이트일 때 그러면 다음에 볼 때 강아지 없이 만나면 안 돼요? 강아지 없이 만나면 안 돼요? 돼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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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돼요? 형님? 제가 그래야 됐네잖아!